내가 남이 폰 줍고서 아저씨 앞에 이러고 있기까지 며칠이 걸렸을까? 3일 걸렸어. 3일. 이것만 있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. 이것만 있으면 네가 뭘 샀는지, 뭘 원하는지, 뭘 가졌는지, 뭘 처먹었는지, 누구를 좋아하는지. 누구를 싫어하는지 이것만 있으면 누구든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고 누구든 될 수 있는데 근데 뭘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마야. 에?